안녕하세요. 방암카페 안세윤 사격자 였습니다. 오늘은 초급자를 위해서 무도장에서 스타탈보험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가 부킹을 하면 남녀가 가볍게 목리를 하고 여자가 아무리 30년을 척살해도 남자분이 초급이라도 리드를 안하면 서 있어야 됩니다. 여자는 사격침에 지루막에 있어서 수동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초보자들을 생각하시는 분을 잘 들어주시면 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동을 켜야 차가 가듯이 남성이 이렇게 여자를 시동으로 스타트합니다. 여기서부터 간호보도장에서 보면 이렇게 목보게 해가지고 손박바닥 이렇게 돌리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차로 앞을 시동을 켜고 가능하게 1단으로 줍니다. 일단은 뭐냐면 이렇게 여자 뒤로 서로 워밍홍을 치는 탐색전이죠. 쉽게 말해서 이 여성분하고 나하고 치고 될 건지 안 될 건지 탐색전을 등기로 건너가서 이런 걸로 생업을 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 지루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자가 서서 이렇게 여자분만 돌리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여자가 재미없습니다. 여자를 쉽게 해서 오래 친 여성분들은 기분이 나쁩니다. 똥통전시키는 분들은 기분이 들죠. 남자가 서있어서 여자만 돌리면 똥통전시키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건너가는 겁니다. 같이 등기로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두 번째는 차로 말 같으면 기단이 되겠습니다. 여자를 앞에서 한 번 살포시 돌려봅니다. 이것도 한 번은 아쉽고 한 두 번 정도. 두 번 이상 하면 또 지루하겠죠.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3번은 이거는 대한민국 사귀댄스 기본이 어깨거리 스텝으로 되겠습니다. 어깨거리 스텝은 어깨 스텝은 처음에는 이 상태에서 여자를 살포시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돌리면 이 아줌마들은 어지럼치 있기 때문에 왕바닥에서 깍다깍다 쓸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했으면 다시 한 번 이렇게 아쉬우면 어깨 위스텝은 이렇게 겨드라누를 한 번 살짝 넣어줍니다. 그래서 돌려주고 그래서 이것도 아쉬우면 허리거리 허리에다 손으로 갖다주고 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4박자를 한 번 이렇게 신하고 4박자를 한 번 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등기를 한 번 건너가지고 이제 오버스텝인데 여자가 올 때 뒤로 돌려주고 됩니다. 오버스텝. 등기를 건너가니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기초스텝인데 이 상태에서 백스텝이라고 해서 여성을 한 번 더 스텝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살포시 탐색전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등기를 손을 바꿔잡고 자, 이번에는 따라서 스텝이 되겠습니다. 여자를 살포시 등기에 손을 놓고 모셔다드리는 기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에는 터널스텝을 한 번 이 정도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기술을 쓰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또 너무 이거만 하면 지루하니까 손을 바꿔서 등기로 건너가서 다시 와서 돌려주고 자, 여기에 바로 좀 전에 나온 등기로 건너가기 스텝이 되겠습니다. 등기로 건너갔을 때 돌려주고 등기로 건너가고 건너고 돌려주고 자, 끝까지 나왔죠. 이번에는 2번 스텝 여자를 제자리 앞에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여자를 제자리 앞에서 돌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3번 스텝, 어깨머리 스텝을 이용한 여성을 이렇게 어깨머리 놓고 돌려줍니다. 다시 한 번 와가지고 이번에는 막 감아줍니다. 그래서 마무리, 다시 등기로 건너가서 아까와 나갔죠. 여성을 등기로 돌리면 이렇게 기술이 끝납니다. 이게 바로 여자를 잡을 때 스타트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양손 기술을 쓴다면 자, 목고니에서 자, 1번 스텝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좀 전에 말하는 아, 1번 스텝 자, 요번에도 또 1번 스텝 자, 여기서 여자를 2번 스텝으로 보내시고 아까는 한 손으로 한 거를 두 손으로 이렇게 1번 스텝으로 자, 2번 스텝으로 자, 그래서 또 등기로 건너가고 싶으려면 건너가고 자, 요번에는 3번 스텝 3번 스텝 들어와서 어깨머리 스텝이죠 다시 한 번 또 어깨머리 스텝 자, 요것도 또 어깨머리 스텝으로 자, 지금까지 이 통동작은 4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감아줘요 다시 한 번 감아줘요 어, 또 등기로 건너가고 싶어요 또 등기로 건너가고 싶어요 또 어깨머리 스텝 자, 스텝은 어,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좀 나냐 할 걸 대비해서 어, 설명을 드리면 자, 마무리 자, 지금 방금 양손 기술 어, 양손 기술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제 딱 3가지 스텝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첫 번째는 뭐로 했냐면 스타트해서 건너가는 스텝으로 했고 두 번째는 아, 여자 앞에서 돌려주는 걸로 했고 아, 세 번째는 어, 이렇게 어깨머리해서 요 3가지 스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등기로 건너가서 건너가죠 어, 건너가서 여성을 이렇게 4가지 스텝으로만 양손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가지 스텝은 양손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으로 여자 목을 감고 어, 다시 한 번 어, 첫 번째 스텝으로 해줍니다 다시 한 번 첫 번째 스텝으로 해주고 다시 한 번 어, 첫 번째 스텝으로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스텝은 여자를 쭉 보내서 풀어주고 여기서 두 번째 스텝 돌려주고 자, 두 번째 스텝 그래서 아, 안선에서 세 번째 스텝을 찾아오시면 어, 시간당 한 번 더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스텝 자, 돌려주겠습니다 자, 손 기술만 되겠습니다 스텝 4개로만 어, 이루어진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시 자, 또 등기로 건너가서 자, 또 등기로 건너가서 자, 건너, 요번에는 또 감아주고 감아주고 자, 또 가서 자, 요번에는 어, 어깨리 스텝을 이용한 손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건너가고 마무리 여기서 마무리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4가지 스텝을 이용한 손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초 스텝 초급짜리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